하늘이 쳤다지 가마솥해 울음기 아빠 그리거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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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죽여라 esin정지 저기 봐라 죽기고 죽 얘기하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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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않나 사랑 cuest하면 불의 였델이 성립이 향 사람만 주고 떠나 당신이 미워 아픈만 주고 떠나 당신이시냐 당신이시아 아파도 참았는데 미기권도 참았는데 눈물이 눈물이 자꾸만 물러내려 소감대 3년 부활해 있는 눈치채 것만 당신의 마음이 몰랐을까 몰랐을까 그래서 부활해 있는 눈치채 자 어려울거 없겠죠? 충분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건 앞에 잘해야되는데 하늘천 따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앞에 살짝 봐주세요 저하고 오늘 이 노래를 재밌게 해볼게요 특히 여러분이 천재는 지금 뭐가 되냐면 이 노래를 불러면 첫째는 앞에는 첫째는 학생 여러분이 학생이 되야되구요 두번째는 훈장님도 되야되구요 세번째는 강아지도 되야되구요 네번째는 가수도 되야되구요 이 4가지가 달력이 복합적으로 함께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노래 부를 때 보세요 시작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팍팍 긁어라 시작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팍팍 긁어라 긁어라 시작 긁어라 하늘천 따지 시작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팍팍 긁어라 이거는 누룽지가 세그릇 나올 것 같아요 팍팍 긁어라 2조는 그렇게 아니에요 팍팍은 팍팍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토해주면 시작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팍팍 긁어라 손에 구멍이 날 정도로 팍팍 긁어라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강조해서 하시면 돼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시작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팍팍 긁어라 여기까지 했죠 가사가 없지만 여기를 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훈장님이 해야 됩니다 저부터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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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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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강좌입니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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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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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용히 좀 해라 좀 조용히 좀 해라 시작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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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용히 좀 해라 누가 훈장님이 훈장님이 지금 제길자님 훈장님이 지금 제길자님 훈장님이 지금 제길자님 그러면 보세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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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용히 지내라 군장님 지금 책임자님 여기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둘 셋 넷 하늘 처음까지 잡아 손에 눈 움직 딱딱을 꺼라 쉬고 헤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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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용히 지내라 군장님 지금 책임자님 그런데 서당에 누가 있어요? 저 뭐 강아지가 따라오죠? 저기 마라 저 개 좀 마라 시작 저기 마라 저 개 좀 마라 저는 손바울 어떻게 했어요? 저기 마라 저 개 좀 마라 저기 마라 손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저기 마라 저 개 좀 마라 1조 시작 저기 마라 저 개 좀 마라 2조 시작 저기 마라 저 개 좀 마라 아무데나 하지 말고 좀 하세요 시작 갑니다 시작 저 개 좀 마라 저 개 좀 마라 저 개 좀 마라 여기서 중이네요 이게 재미있어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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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시작 두번째 이게는 발발인 게 같습니다 2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는 뭔 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나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이다 시작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셋 넷 하늘 처음까지 가봐서 패드 움직 빡빡 펴봐라 쉬고 셋 넷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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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용히 좀 해라 3 3 3 4 4 4 사랑만 주고 떠나 당신을 미워 당신을 미워 아문만 주고 떠나 떠나 당신이 싫어 당신이 싫어 여기까지 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유희정 1달라기 끝납니다. 여러분들. 자 사랑만 주고 떠나 당신이 싫어 당신이 싫어 아프 이건 아닙니다. 이 노래는 약간 스타카톱을 끊어주면서 좀 더 세척이 밀어주세요. 좀 보세요. 사랑만 주고 떠나 시작 사랑만 주고 떠나 자 손을 밀어주면서 시작 떠나 시작 떠나 그래야 노래가 맛있고 힘이 생겨요. 사랑만 주고 떠나 이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손으로 시작 사랑만 주고 떠나 1조 시작 사랑만 주고 떠나 좋습니다. 2조 시작 사랑만 주고 떠나 2조가 드디어 1조 시작 1조 시작 1조 시작 2조 시작 1조 시작 사랑만 주고 떠나 1조 시작 1조 시작 1조 시작 2조 시작 2조 시작 2조 시작 1조사 1조 시작 1조 시작 2조 시작 미워조차 맞는게 이렇게 하는겁니다 아져 가보겠습니다 준비 갑니다 준비 이 부분을 여러분이 따라하셔야 많이 재미있어요 아파도 참았는데 출발을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사랑한 집과 떠나 당신이 미워 당신이 미워 자꾸만 집과 떠나 당신이 싫어 당신이 싫어 아파도 참았는데 둘 셋 미워도 참았는데 자 그런데 여기가 재미있는 곳입니다 들어가세요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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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눈물이는 짧게 뒤에 눈물이는 길게 눈물이, 눈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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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m이 흔들면 추워서 흔드는 거구요 눈물이 bater 눈물이 여러분 저봤습니다 히 흰들어 보세요 찬양 들어가eren 이런거는 다른곳보다 잘하네요 눈물이 쉬고 눈물이 그런데 눈물이 눈물이 사이에 와 쉬고 라고 하고 놓으세요 저처럼 쉬고 반자가 되요 눈물이 지고 눈물이 1조 시작 눈물이 지고 눈물이 대박 15를 이렇게 넣어야 돼 2조 시작 눈물이 지고 눈물이 좋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눈물이 지고 눈물이 그 다음에 자꾸만 흘러내려는 요 들어오세요 자꾸만 흘러내려는 요 자 여러분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쌓이나보면 천천히 내는가요? 아니요 눈물이 많이 보이면 딱 빨리 내린다 그래서 여러분 접으세요 자꾸만 흘러내려요 이거는 한 방울 흘러내려 세 방울 네 방울 열 방울 쌓이면 빨리 가죠 자꾸만 흘러내려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오른손 갑니다 꼬마 시작 꼬마 헤이 내려 헤이 꼬마 훗 내려 헤이 꼬마 헤이 내려 시작 꼬마 헤이 내려 아니 꼬마 헤이 내려 여길 빨리 지나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흘러내려 내려 이렇게 안 가르치면 자꾸만 흘러내려 내려요 이렇게 가입하고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작 꼬마 내려 헤이 꼬마 내려 이거 할 때 입을 넣으셔야 되는데 입하고 같이 시작 시작 꼬마 내려 1조 시작 꼬마 내려 2조 시작 꼬마 내려 자 그러면 연결 자꾸만 흘러내려 위험 하나 둘 셋 넷 자꾸만 흘러내려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취미 1조 시작 사랑만 죽어 떠나 떠나 당신이 미워 당신이 미워 앞으로만 죽어 떠나 떠나 당신이 싫어 당신이 싫어 아빠도 참았는데 미워도 참았는데 눈물이 죽고 눈물이 자꾸만 흘러세요 자 드디어 이제 서당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서당때 3년 풍어를 웃는 눈치도 있건만 천천히 시작 서당때 3년 풍어를 웃는 눈치도 있건만 손하고 입하고 맞추시면 박자가 맞아요 서당때 3년 풍어를 웃는 눈치도 있건만 시작 서당때 3년 풍어를 웃는 눈치도 있건만 이거 빨리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서당때 3년 풍어를 웃는 눈치도 있건만 다시한번 하나 둘 셋 넷 서당때 3년 풍어를 웃는 눈치도 있건만 그 다음에 당신의 마음 왜 몰랐을까 시작 당신의 마음 왜 몰랐을까 둘 셋 넷 당신의 마음 왜 몰랐을까 자 서당때 3년부터 하나 둘 셋 넷 서당때 3년 풍어를 웃는 눈치도 있건만 당신의 마음 왜 몰랐을까 그럼 보세요 나의 성이 그래서 불고파요 당신의 마음 때문에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이거 한 번 진짜 저거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짧게 그래서 시작 그래서 그 다음에 두번째 그래서 울고파요 여기서 중요한게 울고파요 시작 울고파요 소리를 질러버리면 울어버리는게 한 번은 좋은데요 가슴을 와닿지는 않아요 너무 질러버려요 그래서 여기 우는거에요 울고파요 그런데 어떻게 우느냐 지균 옥산작처럼 우우우 시작 우우우우우 1조 공장 우우우우 잘해서요 2조 공장 우우우우우 심장 자에 뭐해야 그런데 저Не dings 어깨와 같이 울고파요 우 Сп 울고파요 얼마나 웃고 싶으면 귀신 소리를 내리세요 그래서 그래서 울고파요 시작 그래서 그래서 울고파요 여기는 노래보다 울소리가 계속 가슴에 남는구나 자 그런데 송가호 특색을 잘 찾아보면 아 우리 송가호 가성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왜요? 저는 허스키한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곡을 쓰다보니까 가성 쓰는 걸 좋아해요 특히 어디에 있었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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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들어가요 그래서 송가호 색깔은 자기만의 색깔인데 가성 쓰는 걸 의외로 좋아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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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파요 자 여기 잘해주세요 갑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그래서 울고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그래서 울고파요 누구 때문에? 당신의 사랑 때문에 시작 당신의 사랑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당신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박수 축하했습니다 충분히 즐거워주세요 ampus 희귀 손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위로 아옹 우우 아옹 앞으로 하나 둘 셋 뒤로 하나 둘 셋 좌우로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탈탈하기부터 출발 갑니다. 둘 셋 넷 하늘을 천까지 담아서 떼둔지 빵빵 긁어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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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용히 좀 해라 군단이 지금 새길장 처럼 봐라 처럼해둔 봐라 쉿 호호호호호 쉿 호호호호 강정 모자 3 1 2 3 사랑만 죽어 떠난 떠난 당신을 위원 당신을 믿어 아픔만 죽어 떠나 떠나 당신이 싫어 당신이 싫어 아파 참았는데 요새 미워도 참았는데 요새 눈물이 흘리니 눈물이 흘리니 자꾸만 흘러내어요 요요요 저렴한 성경 품어들 눈물이 흘러내어요 당신은 아무 왜 몰랐을까 그래서 그래서 우울 당신의 사랑때문에 화이팅 여러분 알아서 모두가 한 번씩 화이팅 감사합니다 동물이 흘리니 동물이 흘리니 사람을 죽어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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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미워 당신을 미워 아픔만 죽어 떠나 떠나 당신이 싫어 당신이 싫어 당신이 싫어 한 번도 참았는데 우울 눈물이 흘리니 눈물이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